유럽, 미국, 중국 기상청 모두 2호 태풍 마을이 한국 서해안을 강타할 것을 예측하면서 현재 한국은 초조하게 2호 태풍 마을이의 진행 방향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5월인데 벌써 태풍이 한국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예측들이 나오자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있으신데요. 그렇다면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 월별 태풍 발생 횟수를 살펴보면 1월부터 3월까지 0.3개였으나 4월부터 태풍 발생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4월에는 0.6개, 5월에는 1개, 그 후 6월부터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12월에는 1개의 태풍으로 다시 태풍의 발생 횟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에도 평균 1개의 태풍이 한국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2호 태풍 마을이의 한국 서해안 상륙에 대하여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30년간 5월 태풍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시기는 1971년 5월에 4개의 태풍이 발생했고 1980년에도 4개의 태풍이 발생했으며 2008년에도 4개의 태풍이 발생했으며 문제는 1997년 5월에 무려 3개의 태풍이 발생했었으며 이것은 1997년이 바로 엘리뉴 시기였다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태풍이 5월에 3개나 발생했었던 1997년은 바로 엘리뉴가 1997년 1월에 발생한 뒤 1997년 7월부터 1998년 3월까지는 손에 꼽힐 정도로 매우 강력했던 엘리뉴가 발생했으며 1983년 엘리뉴의 기록을 갱신할 정도로 거대한 규모였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대규모 가뭄과 홍수가 전세계적으로 발생했으며 무려 16개의 사이클론과 11개의 슈퍼 태풍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올 2023년은 엘리뉴로 인하여 과거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많은 사이클론과 슈퍼 태풍이 올해 2023년에도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히 올 여름과 가을은 강력한 슈퍼 태풍에 대한 대비를 한국도 반드시 하는 시기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